일단 그래도 생물도 감이 올라와 있을 정도니까. 그러니까 느낌 좋아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미쳤어. 그냥 먹어볼까? 그 정도라고? 내 방에서 TV를 보면서 과일을 까먹는 느낌. 왔다 갔다 갔다. 미쳤어. 그 정도야? 바닐라 향 나는 살구야. 바닐라 향 나는 자두. 자두인데 바닐라 향이 나.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? 생물도 감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. 이 정도면 올라가야지. 제일 맛있다. 최고다. 과일 중에 최고죠? 최고야. 진짜 그거는 제가 진짜 아이돌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든 그 문익점처럼 살라크를 한국에 들여가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. 한입 깨물어 보니까 와, 이건 뭐 과일 종합 선물 세트. 살라크는 제가 태어나서 먹은 과일 중에 최고예요. 진실의 리액션. 진실의 리액션.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맛보이고 싶어요. 진짜.